한 번 더 박스 안쪽 붙여주는데요. 헤더 떨궈났습니다. 멀리 걷어내고 있는 세종스포츠토토. 하지만 경주 한수원이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합니다.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려주는데요. 골키퍼. 지금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 헤더가 꿀로 연결이 됩니다. 경주 한수원의 손치권. 오른쪽에서 넘어온 크로스를 머리로 밀어넣으면서 선제 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스포어 1대0 경주 한수원의 리듬입니다. 여기서 사실 크로스가 넘어왔고 김영희 골키퍼와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앞서서 현슬기 선수가 잘라들어가면서 머리에 맞춰놨고요. 그 슈팅이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빨려들어가면서 경주 한수원이 선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원쪽으로 또 한 번 넘겨줍니다. 오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세종스포츠토토의 동점골입니다. 스코어 1대의 균형을 맞추는 양 팀. 코러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결국에는 결실을 맺고 있는 세종스포츠토토. 김도현 선수의 득점으로 보입니다. 일단 코러킥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나왔는데 김도현 선수가 머리를 정확하게 밀어넣었습니다. 앞쪽에서 확실하게 차려가 되지 못했던 상황. 김도현 선수가 머리로 꼽은 구석을 정확하게 겨냥했습니다. 이렇게 세종스포츠토토가 동점을 만들어내면서 이 경기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김진희 프로스 붙여줍니다. 반대쪽 길게 흘렀습니다. 헤드 넘어가냅니다. 다시 한 번 골! 경주완 수원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스코어 2대1. 다시 한 번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날카로움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경주완 수원. 이번에는 득점으로 그 결실을 맺습니다. 여기서 일단 코너킥이 날카롭게 올라왔고요. 큐카와 선수가 머리에 맞춰놨고 다시 한 번 헤드가 있었는데 골키퍼가 선방을 했습니다만 재차 이어지는 상황에서의 슈팅 광민정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여러 차례 헤드가 있었는데 세 번의 헤드 끝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득점 이후에 광민정 선수가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리면서 쪽에서 코너킥 올려줍니다. 반대쪽으로 길게 머리에 닿지 않았습니다. 뒤로 우는 볼 광민정입니다. 장슬기에게 장슬기 오른발로 붙여줍니다. 헤드! 골! 교카와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3대1. 오늘 경기 확실한 황점을 찍고 있는 경주 안수원입니다. 교체 투입된 쿡카와가 머리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팀에게 귀중한 추가 골을 선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격차를 2골로 벌리게 됐고요. 경주 안수원이 승점 3점을 확보하기 위한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사실 쿡카와 선수의 헤드도 헤드지만 앞서서 장슬기 선수는